네 오늘 멘트맨 입고 왔지 이거요 잠시만요 자 현식씨 아니세요?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 미나님 죄송합니다 어 멘트맨 입고 왔지 이거 정답이라고 해야되나요? 아 이거 잠깐만 이거 깜짝이야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노래요?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네 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네 잘 있다네 난 괜찮다는 말이 이래도 힘든 건가요 aren 나 감사합니다.